여기, 여기 벌교 쪽이요. 벌교야? 네 어디인데? 벌교, 녹동 알어? 녹동, 녹동 사거리 거기에 땡땡리아 있는 그 햄버거집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거야? 이 무선이 좀 심하게 흔들린다니. 아, 저 사촌 형님 잘해가지고. 아, 진짜. 아, 대박이다. 잘한다, 이거. 야, 벌골톤이랑 목톤이랑 다른 면봉 대가리 나와. 면봉 대가리. 아, 무슨 면봉 다 하시려고 그러시나. 나와. 언니 주눅 들지 마요. 아니, 사람이 벌어야 욕을 하고 하재. 어딨는데. 부를까 봐서 내가 여기에 쓰지. 부를까 봐서. 잘 보이네. 보이냐? 보인다. 면봉 대구리? 너는. 얼굴이 참 의시년스럽다. 얼굴이 참 의시년스럽다. 이모를. 정의년스럽네. 이모를. 정의년스럽네. 아니야. 뭐, 나한테 욕한 거지? 아니, 돼. 욕한 거지? 아니, 약. 아니, 약. 입구를 다닥다닥 해가지고 EDM으로 확 만들어 볼라 하니까. 아따, 혓바닥을 뽑아서 레드카펫을 만들어 볼라 이렇게. 우와! 아따, 혓바닥을 뽑아서 레드카펫을 만들어 볼라 이렇게. 우와! 우와! 햇바닥을 뽑아서. 그러면 심장이랑 명장이랑 싹 바꿔줄라 하니까. 손톱이랑 발톱이랑 싹 가까워줄라니까. 아따, 허리티를 졸라면서 모래식이를 만들어볼라니까. 허리티를 졸라면서 모래식이를 만들어볼라니까. 누구 있어, 허리? 널 좀 놀았냐? 놀았다고. 한가랑에 놀았네. 와! 야, 이럴 때 알았어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